1.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자격 즉 인격에 관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의미 차이를 궁금해 한다. 오늘은 윤리와 도덕의 의미 차이가 주제이므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사람은 개, 돼지, 사람과 같이 범생의 자연적 존재로서 부르는 호칭으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환경 적응 능력 등 부분적 기능에서 우열의 차이만 있을 뿐 별로 다른 의미는 없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범생의 동물들과는 다르게 한 단계 격이 높은 인간이라는 호칭이 더 있다. 인간은 사람 상호간 관계에 있다는 뜻에서 성립하는 호칭으로 인간 사이에는 상호 존재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인격적 관계를 지배하는 형식이 존재한다. 그 집의 개념이 곧 윤리 도덕이다. 그러므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실은 짐승과 인간의 차이로 말하는 것이 옳고 인간은 윤리 도덕을 지닌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윤리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도덕 원리 때문에 인간은 윤리 도덕에 반하는 불륜이나 폐륜을 행하면 그는 범생의 존재로 격화되고 개나 돼지 같은 인간이라는 경멸의 소리를 듣게 된다. 다음은 윤리 도덕의 의미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 도덕은 인격의 원리인 윤리의 도와 덕을 뭉퉁그려 부른 말이다. 윤리 체계의 실제는 윤리와 도와 덕과 법으로 구성되었다. 이 같은 윤리 체계에서 보면 윤리 도덕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며 윤리와 도와 덕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윤리는 사람의 생리를 근거로 출발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윤리학은 도덕학과 같이 추상적인 당위성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정신심리감정서의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뇌과학적 심리학적 경험론의 연구로만 증명 가능한 개념이다. 따라서 윤리가 인간 생리에 일으키는 기제는 인종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두루갔다. 인류가 생리적으로 공유하는 윤리는 실천을 통해 실현된다. 그 실천은 사람들이 거쳐하는 곳의 환경문화적 또는 종교적 배경이 함유된 생각과 태도로서 실천하게 된다. 이에 윤리성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지만 실천은 그곳의 정서에 마땅한 당위성을 보존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며 이 같은 실천윤리를 도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조상 제사에서 유교적 예법은 재단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배래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예법은 재단 앞에 서서 눈 감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대부분 사람은 인내하고 지나치지만 간혹 친족 간의 제사 태도에 관해 시비가 읽기도 한다. 도덕은 환경이 바뀌면 그 지역 또는 그 나라 도덕류를 따라 행동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도덕적 행위다. 그러므로 윤리와 도덕의 차이는 윤리는 인간의 생리를 기반으로 하는 인격의 원리이고 도덕은 그 윤리를 실천하는 당위적 행동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